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쏭. 반가 반가 햄토리. 잠옷이요? 아 잠옷은 4점. 짠돌이라뇨. 저 돈 잘쓰는데. 아니 집에 이서 입을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파라로 좀 잘 잤긴 했어. 운이 좀 좋았긴 했지만. 이제 준이가 불쌍한 거지. 제가 오늘 좀 텐션이 높았더니. 형들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 형들 반응이. 오늘은 좀 다른 컨셉으로 했더니. 나가.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웃겼어. 좀 닥치래요.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거든요. 오픈 마이크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소리. 여튼 오늘 좀 텐션이 높아가지고. 난리를 쳤지. 근데 오픈 마이크는 게임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게임할 때 말고 대기할 때. 게임하는 거 안 나오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해.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자. 유플레이드 소 웰 투데이 땡큐. 땡스. 오늘 만난 거야? 오늘 철판 요리 먹고.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랍스타의 스테이키. 먹고 왔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랍스타의 스테이키. 맛 없어서 안 올렸어. 원래 하와이가서도 한 번 먹었었는데. 별로 맛이. 진 않았어. 솔직히 근데. 거기. 철판 요리 말고. 소고기 초밥으로. 초밥이 맛있었어. 따로 시키는 거. 그게. 한 5만배 맛있었어. 진짜. 개맛있던데. 역대급으로 맛있던데. 이기면 맛난 거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왜 그랬지? 오늘은 나가서 먹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오늘 울자 왜 이렇게 불편함? 짱나네. 왜 이렇게 사운드가 쪼끔해? 나도 힐 한 번만 좀 줄래? 잘 죽었다. 코 여드름이요? 아 여드름이 아니라 염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안 없어졌어. 그냥 약 안 먹었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지. 민기야 뭐 하시나? 어? 얘 우리 킬코 아니었어? 어? 어? 바비 왜 날 때려? 으! 으! 으악! 바비 왜 날 때려? 살아버리면서. 뒤로 가서. 유주 탐약. 안정화. 옥. 여긴 해리. 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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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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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나 진짜 왜 못 이기냐 상대 애쉬도 잘하고 있어서 못 이기는 거였군요 이길만하다 나이스 이길만했는데 또 죽어서 못 이겨 어 압박이 안 돼 라이언? 나이스 이길만 아 진짜 키리코 개빡치네 정화 써주는 거 아 키리코 정화 때문에 아 진짜 아 키리코 정화 때문에 못찾겠어 자꾸 한 틱으로 살려버리네 그냥 아이씨 진짜 아 반갑습니다 어 헬로 오늘 하바라 때 왜 웃었냐면 제가 제가 난리를 쳤는데 형들이 형들의 반응이 웃겨가지고 크게 웃어버렸어 제가 그런 맛에 형들을 좀 놀리곤 합니다 형들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 그래야 맨날 괴롭혀요 제가 제가 이겼다고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첫 섬 이기고 아 이겼다면서 아 이겼다면서 넌 뭐니? 오이씨 게임 으아아아 도망가 아이고 형들은 안 좋아해요 형들은 싫어해요 형들은 안 좋아해요 의사기 형은 좋아했어 의사기 형은 좋아해가지고 의사기 형은 좋아해요 제가 오늘은 좀 재밌게 게임해가지고 다른 형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였죠 다 핑계이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런 말은 다 핑계였어요 왜냐면 전 게임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 했잖아요 혼자 아 퓨어퓨어퓨어퓨어퓨어퓨어퓨어 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냐 하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군빗 때려 얘들아 에라 모르겠다 밥 들어가요 루시우 사고 났어요 오히려 못 나갔어요 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혼자 타고 네, 네, 네 하나 더 도시 포인트, please 하나 더 도시 카아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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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 네, 나, 나, 나 네, 나, 나 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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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죽어지시고요 아, 내려가기 싫은데 너무 투머치 아닙니까? 나 망했다 이거 동선으로 좋은데 저런 가감함 알파가 우리나라 똑똑 문 자막 로아 맨 반가워 오 야 마지막 에임 왜 이렇게 잘 들어갔니? 저거 숨어있는거 봐서 야 미안하다 글로 뺄 줄 몰랐다 그쪽을 안 밀어서 살았는데 자 쉽지 않아서 از고 흐어얽 흐읏 민경은 에임이 좋으니깐 예전의 공격국 unterstüt 아, 발 소리가 안 돼 아, 진짜! 아 민경이 좀 잘하긴 해 민경 못 이겨 이런 걸로 말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잘했어 아 저 내 화물 왜 멈춘 거야? 예시 탑이다 지금 밀어주면 시나잇 깔끔하죠 잉? 아이씨 에임 좋은 사람 못 이겨 어떻게 해서든 들고 오지 근데 발라주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겨버리지 뭐 그냥 에임은 중요 에임이 중요한 거 센스가 중요하냐 방금 보셨죠? 근데 기본적인 에임은 있어야 되긴 해요 방금 센스로 밀었기 때문에 그럼 센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전 둘도 아닌데요? 에임 좋았으면 바이올렛 님이 이겼겠죠 음파는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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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깠죠 아이씨 그래 진세 형 와아 딱 낄뻔 아이씨 뭐야 왜 죽었어 아이씨 왜그래 어우 이거 큰일 났네 라이트가 짤리니까 바로 밀리는 것이냐. 어 금 쪽씨 좋았는데? 이그즈 장키, 이그즈 장키, 이그즈 장키, 이그즈 장키. 나이스. 에임이 하나도 안 맞는데? 방안 좀 심했다. 이그즈 장키가 있었나봐. 긴장했나봐. 이럴때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공 치면 돼요. 네, 이번 달아 잘 안맞네 으아아아아아악 왜 이렇게 안맞지? 아 진짜 내가 h를 왜 하고 있는거야 자기나 거기다가 있는거야 아 원래는 잘 맞는데 좀 말리네 이거 비트게임 해야지 와 이걸 아네 느낌이 없다 느낌이 근데 감도 높은 사람 원래 게임 못하긴 해 내가 잘못했는데 니가 사과하냐 저는 미국이죠. 거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1. 1. 2. 2. 2. 2. 3. 2. 2. 그녀와 함께 게임하고 있어요 아! 딱 낀다 딱 낀다 딱 낀다 원래 저거 제가 더 불리한거 아시죠 여러분? 아실거라 믿어요 저거 안맞네 음... 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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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아따 민기 형 또 위도우야? 아아아아 저걸 못 터뜨렸네 닦아버리면서 어 깜짝아 어디서 온거야 누가 치유 좀 해주겠어? 나가 이 자식아 그 줄? 흠 캐리 인생 어때 내가 닦았어 반도가 높았음에도 아 높았음에도 높았음에 높아 높아 높아심 높아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흠 흠 흠 말이 잘 안나오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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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국말 어려워요 난 솔직히 영어가 더 쉬운거 같아 흠 내일이요 운동하는 날인데요 저희한테 쉬는 날이 없어요 내일은 운동하는 날 운동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물 좀 가져올게요 estabanene요 내일만 너를 생각하면서 유취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에 춤을 추면서 넌 널 기다리면서 유취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에 춤을 추면서 나를 떨리게 안아요 그대 왜 나를 설레게 안아요 자꾸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이 마음 게임이 잡혔네? 태민이 왜 또 울어? 말 저렇게 했으니까 해야지 감사합니다 말 걸었으니까 해야지 뭐야 얘 지가 위도우 들고 오지도 않고 왜 저러야 쟤? 손브라가 쟤 이 깰 거 같으니까 여기다 놉니다 쟤 태민이 손브라 아 어떻게 알았지? 당연히 난 뒤에 숫자로 하는데 게임 진짜 재미없게 하죠 채태민 선수 또 내 것만 깰 거예요 또 들어오고 있으면 나도 찾았다 nie TP 바티야 에임 좀 제발! 아 나 이긴다 아.. 아.. 안팎이? 아 왜 말 걸어가지고 안팎이 하냐 아아! 아 상대가 더 유리하잖아요 아 진짜 아아 난 완전 힘들게 게임해야 돼 요! 잠깐만 이것만 좀 못 잡는다고? 와 이거 좋다 게임 야 시간 끌었어 시간 끌었어 오오어어어 전복 안다고? 후옹 다시 한 번 시도해 볼까? 언제나처럼 치명적인 한 발 자꾸 왜 제가 선물한 위도하냐고 진짜 어이없네 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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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퀸 우리 윈도우는 왜 썼지? 아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죽네 아침내의 아쉽게 돼 아이의, 아쉽게 돼 아쉽게 돼 오오오 네네네네네 아 나 잘했는데 억가하네 우리 팀이 여러분 위도우 궁이었잖아요 인정? 위도우 궁은 못 이겨요 원래 누가 와도 서머니 잘해요 위도우 아니야 원래 탱커들도 잘해 바보한 힐러들도 딜러 잘하는데 탱커라고 못할 수가 있나 아 씨 위도우네 그리고 태민이가 손발을 해가지고 위도우 못하겠다 아이쿠 저쪽이야 거미가 빙줄게 어? 아.. 위치 알려줘가지고.. 아.. 아.. 위도 위치 알려주는.. 이런건 너무 야비하지 않나요? 해보.. 아.. 으아.. 진짜 이건.. 으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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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진짜.. 으아.. 진짜.. 아.. 게임 더럽게 하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오케이, bro. 쎄푸. 쎄푸. 간좋아야지. 팀원들을 위해. 저는 제가 불리야. 아, 이 새끼 봐! 아, 이 새끼 봐. 아, 이 새끼 봐. 흐흫. 오, 드랍. 잘 가세요. 아, 나 이. 아, 나 이 어린 것들이. 또 괴롭히러 왔네. 아, 이 어린이. 아, 이 어린이. 왓도를 빼게버리기. 어,enda 이 어린이. 아, 이날. 네? 킬링. 요, 불이! 매트에 붙어주지. 너가 뒤로 배면 어떻게 해. 또 나한테 오겠지? 저기 있네 저 또라이가 날만.. 날만 또 나한테 오겠지? 오 쇼4 잘한다 잉 아니 저게 안 맞아? 아 진짜 어? 어? 저거 진짜 안 되잖아 뭐 어떡해? 글빙 웨델 탑 라이브 와 이거 나뭇까지 업가하는 거야? 아 근데 태민이 나 어떻게 땄냐? 버그 아니냐 저건? 뽀로 터진 것 같은데 태민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오오오용 오오옹 살려줘 얘들아 어차피 질 것 같다뇨 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밀 것 같네 뭘 어떡하지 저 조그만 녀석이 이거도 잡아보시지 그래 헤헤 타보 아깝다 아깝다 이긴 건데 졌다 원래 이긴 거였어 뭉쳤어 아아 빈혈 원래 이긴 거긴 했어요 뭔 입을 정리해요 어차피 잘건디 적들이 더럽게 하네 역시 겜자랄 역시 뭘 좀 아시는군 똑똑해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몇명 계셔 똑똑이분들 아깝게 흐헥 아깝게 패 вч ㅔㅞ ㅆㅏ ㅔㅏ ㅔㅇ ㅔ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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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ㅔㅓ ㅔㅓ 상대가 더럽게 한 거 맞잖아 근데 저 사람 게임 좀 볼 줄 아시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메이 해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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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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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1 내가 3,2,1 9,9,9 나 너무 서 서이 1 갱이 1 음.. 짜증나 문 닫아 워리기이 오우 소주원 겐주원 겐주원 킬킬킬킬킬킬 아우 이케 마이 베드 아치게 흠 아깝다 저 키리코 못 잡은게 조금 아쉽네 웅 채우고 웅 채우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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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깝다 아깝다 아깝다 쑤 어? 이게 죽네? 왜 죽어? 원래 죽나? 딜을 잘 몰랐네. 난 당연히 안 죽을 줄 알았지. 당연히 죽네. 이 쪽이야. 쓱. 여긴데. 죽겠는데. 헤헤. 빠보. 1. 10. 1. 1. 2. 1. 2. 도망쳐야들 죽고 말꺼야 깡! 겜자랄 이건 진짜 겜자랄이다 방금 저 하나 때문에 게임이 망했어요 상대가 너무 똑똑하게 플레이했다 내가 원래 저런 조합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이겨요 꿀팁입니다 힐러만 괴롭히면 돼 상대 에이스 견제 에이스 견제 와우 뭐야? 우리 다 사라졌냐 왜? 흠 엠 허허 헤헤 바보들 이건 왜이래? 우리팀 이상해 아나탑 아나탑 아나조각 장식 3,2,라 parler Ohacak 나너 subir 아나 았나 아나 안아 그래 I'm no TP genji 1 으흠 날 견제하는 상대팀 이젠 에이스 견제 해버리는 거냐? 아 이거 캐서디하면 못 이기는데 아나탑 아 또 내꺼 찾으러 간다 저 변태같은게 란테 같은 게임 내 TP 어떻게 보였지? 내 TP 진짜 어떻게 보였어? 누가 깬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피할 수단은 반드시 있어야지 응 안녕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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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들이 진짜 둘이서 나를 저렇게 해 변태들이 둘이서 아주 그냥 쓰읍 뭐 에이스 견제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지 난 듀오 안 해 난 저렇게까지 변태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난 저네랑 쟤네랑 다르다고요 저는 둘이서 낄낄대고 있겠지 쯧쯧쯧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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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넣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순브라 에이코네 쟤는 왜 에이코하냐 누가 또 내 스피겠니? 네 그중 우리 원생이 왜 죽었어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이유 루인스그가 죽은게 너무 큰데? 아이유 루인스그가 죽은게 너무 큰데? I can kill 4시파인 왜 이렇게 힘들까?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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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낙사대? 아 이 변태들아 그만해 뭐지? 네ير WAITS 저는 cooler ECO가 잘있었어 3, 2, 1 에코온미 에코온미 헤헤 변태들 이겨버리기 보셨죠? 흠 이기는 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귀여워 변태변태야 나 쉽다고 했죠 제가 저랑 애들이랑 다르다고 나는 아이고 잡혔다 열나있는데 방금 바로 잡혔어 와 시스코드 못 들여요 지금 게임 안에 들어와 버려서 또 괴롭혀줄까 솜브라로 나의 세계에선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어 놈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여기 사람들은 위기를 정말 빨리 극복했지 그 점은 부러워 확인 조합 좋은데 에코면 오히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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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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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1 1,2,1 MAC 와 저 여기 뭐야? Fy 와 이걸 날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 오 저기 뭐임? 이 엠피를.. 이 엠피를 도착할 수 있을까? 오케이 예고고고고고고고고 이 쪽이야! 왕쟈! 이 쪽이야! 몽키! 몽키옷 몽키옷 여기 위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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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그쪽은 그쪽은.. 1.2.2.3. Okay, I'm gonna go there, Monkey 1, 1, 1 어? 어? 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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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렇게 바로 죽네? 쓰고 빨라 했는데 하아 윙궁도 있었네 안나다 그냥 루시오 올려드래? 헤헤 후 재료 잘 노렸지만 내가 안 죽어버리이이이 워싱건이 쓰 begging scale 듀오는 별로 재미있는 파트도 아니었어. 듀오 생겼다. 칼리오스라고. 칼리오스라고 생겼습니다. 게임 중인가? 칼리오스? 방금 잡혔네. 어우 저희 숙률 좋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숙률은 100퍼인데. 그럼 이번 인물 시작해보십시. 억까하지 마세요. 거기 안녕? 내가 억서하다. 내가 준비됐어. 얼른 시작하자고. 해킹할 시스템이 널이었습니다.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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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스마프님 뛰시면 궁. 어? 어 누가? 내 TP를. 근데 모른다. 브리핑 안 해가지고. 뭐야. 아 이거 살짝 망했네 윈스턴이 저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호그를 꺼내와서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윈스턴이 어디지? 윈스턴이 들리지않고 i can do the playing and lets perform réuss 여기가 나간다 루시올로? 펜프시? 힐올 넌 오케오케오케 킬 먹기 아 왜왜 컴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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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나이스 루시오 네이둠 나 냐 냐 며키 예아, 나노다임 에쉬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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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쉬옷, 에쉬옷 이케요? 호야 이 바보원 왜 여기 있어 저는 카카영 에쉬옷, 에쉬옷 에쉬원 아 MP 곧? 아 리비를 타지 아깝다 나노 다이브 할 때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해킹하고 뛰었으면 잡은 건데 좀 아쉽네 ㅆ doch 지낼 수술 지낼 수술 지낼 수술 저 저 멍청하자 지낼 수술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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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하는거고 어구 냉더 이거 죽네 힐 받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상쾌거야 여기 해킹되어있으면 메탈 터지거든요 솜브라 솜브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써버렸네 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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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껴 껴 껴 루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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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퀴즈 퀴즈, 퀴즈 헤헤 에이젝스지 메다 터졌지 해킹이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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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EMP 이상하게 썼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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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듣고 가겠습니다 퀴즈 퀴즈 어 안녕 어 재원이도 왔었네 재원이 안녕 주노형도 안녕 퀴즈 어 그래 우열이 퀴즈 그래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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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너무 빨리 잡혔어 근데 퀴즈 아 GG 미소들을 위한 열쇠 이게 무슨일이니 What happened? We can happen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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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코드도 아우 바쁘다 바빠 나 100등까지 떨어졌어 그렇게 하면 떨어져 힐러나잇 그렇게 하면 떨어져 4.2만 다 박아야지 승리해서 그렇게 하면 떨어져 4만 2천원 다 박아야지 그렇게 하면 떨어져 그렇게 하면 떨어져 아니다 5원 남았어 이번에 다 벌어야겠다 12원이야 지금? 내가 강퇴해줄게 칼 줘봐 검 블레이드 어? 여기요 그렇게 한다고 안 조져 채팅쳐봐 아칼리오스 그럼 채태민꺼 빼고 형 줄게 지꺼이 같은데 채태민 어디지? 채태민꺼 빼야지 아까 걔 변태같이 게임해가지고 뺄거야 쟤 변태 맞아 근데 템민 귀여워서 안 빼 템민 못 빼 나 템민이 너무 좋아 하트다 보라색 하트 귀여워 잘생겼는데 게임도 잘하고 심하다고? 진정 우리 템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절대 못 빼 3-3 예스 뭐 너무 너무 귀여워 일단 신민준은 두들겨 패놨고 제가 아까 울면서 설빙 먹으러 왔거든 미안한데 나 형보다 잘하긴 해 아니 민준이는 일단 아까 울면서 설빙 먹으러 갔는데 좋아하다 쟨 너무 어 잘못 왔다 와 진짜 뭐야 이게 진정해봐 느낌이 없다 그냥 진정해봐 이게 블랙컵 엎불이 터져버리는 저김밥처럼 귀여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엽다 귀여워 어떡하지 내가? 당신 막혔는데 뭘 어? 왜 이렇게 됐어? 아 왜? 왜 막아? 반칙 당신 막히셨어요 헉 좋댓뿌였네 와 이겼죠? 걔 두들과 패버렸죠? 냄새 난다 진짜 여기 탈로내들 이거 탈로내들이 아니라 피가문 이거 어떡하냐 얘네 다들 어이 서렌 쳐라 이꼬기 예라 이씨 나가 나아 나 내가 진 줄 알았대 깜짝이야 나도 역전한 줄 알았어 그치? 깜짝 놀랬네 저석이 형 왜 진다 이 몰빵에 나 이겼는데 아 귀엽게 안아줘 나아 아아 안아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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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는데 근데 피가물이 좀 못하긴 하더라 예즈 풉니다 뭐 나왔어? 아 리알토는 좀 그런데 리알토 자신 없는데 뭐 맵은 자신 있냐 뭐 다른 맵은 자신 있으시냐고 리작은타운은 좀 자신 있었는데 리작은타운은 이렇게 딱 가드 올리고 바운스 할 수 있었는데 오 저거 나왔다 상대 라인 유적이네 근데 헐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상대 저 사람 그럼 다치하는 건데 아 라마트라를 해보려고 그랬나? 라인 유적은 게임 잡히고 하려는 속셈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 야 우리 엘리자베스 저 사람 저거 안 해 픽을 번역 확인 어떻게 진짜 어떻게 쟤 진거지 뭐 바티야 라인하르트다 진짜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자주 하니까 진짜 그랬어 트레이서님 여캔 빼놨어 내가 잘했지 응 잘했어 저 사람 죽었어 엔시아 나도 잡았어 워쩍 나냐? 얘 나한테 왜 이래? 불쌍 불쌍 있어서 안 돼 끝에 워쩍 얘네 2층 가 뭐야? 간다니까 어 알고 있었어 어 근데 바로 터졌어 이거 부착도 아니고 좀 엇갈려 죽었는데 원래 잡는 건데 라인인데 퀸 좀 빼지 형 여기서 퀸 왜 하시지? 여기서 퀸 하는 사람 처음 봄 아니 저 말고 이랬으면 저 사람 이제야 돼 아야야야야 아냐? 내가 어디였어? 미안해 아파 아파 알았어 내가 이거 군무소고 뺄게 뭐한지 남았더라 빨리 밟아야 돼 형 거점 여기서 여기서 파티 복제 해줄게 나와봐 아니 뭐하댄? 죽었어 라인 떨어졌다 라인 추락 컵? 러마트라 문 나와봐요 근데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저거 상대로 제로투나 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전이었어요 도전할게 이 사람 왜 이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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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이 1이야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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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푸쉬 팀 어 나 아파 나 앞에 푸짐할게 펜슬이 1 펜슬이 1 펜슬이 1 다 틸 아아이 무한인데 하아 펜슬이 1 다 틸 여보 망치 있다 저 tough 도라이 펜슬이 2 펜슬이 2 여기 루슈 이거 뭐야 뭐야 얘 얘 얘 루슈 걔를 루슈라고 해요 나 컷 알 수 있어 와줘 바티가 이상해 바지가 이상해 쏘는 중이야 나도 쏘고 있어 열심히 대충 쏘는게 아니라 짱 열심히 나 힐은? 어 나 이렇게 돼버렸다 얘네 올 때 공 쓸게 잠깐만 나 힐 받아야 돼 나 공 쓰면 박아줄게 가 봐 얘 다 왔는데 야 진짜 억울하게 힐 안 줬어 올래? 어 가른 중 야 얘 뭐야 왜 썼어 그거? 진짜 왜 썼냐 루슈 있을걸 뒤에 아 아깝다 이거는 진짜 위도 나왔다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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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안 숙여도 키가 작아서 안 맞아 하하하하 와 키 작은걸로 욕하버리기 위도 마킹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숨어있다가 내가 잡을게 여기 여기 나 힐 나 힐 없었어 속상해 라인부터 잡을게 라인부터 잡을게 하아아 나 죽었어 위도 어딨어? 2층 2층 더 빼놨어 더 잘못 잡았어 더 빼놨어 덧을 빼놨어? 응 진짜 정말 유해미한데? 나아아아 왜 시비지? 더 빼놨다고 해도 빠빠라 빠빠 빠빠라 빠빠빠 빠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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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빛고 어떻게 알았어 그건지 어디가? 위도우 보라는데 위도우가 없어 위도우 여깄어 거점에 어 이게 눕는다고? 어 이게 이렇게 됐다고? 어 우혈씨 거점만 밟아주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 키리코 잡았거든 파티 어 거점 밟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돼 으아 저 위도우 잡고 궁치였으면 죄에 주위에 숨어있어야지 거기? 말해도 돼? 응 상고템 스펀해서 도전이요 앞에 돼? 런의 방 사람한테 욕먹어 앞에 엘씨 있어요 여기 앞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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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블레더? 해탈을게 바른 중 엘씨 쪽에 끼고 엘씨 쪽에 끼고 파티도 필이야 잡았어 잡았어 갈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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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밥떨지인데? 궁예 젠피 1이야 이 사람 위조를 덜 아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아 아 왜 그렇게 망가졌어? 왜 이렇게 메차쿠차 내어버린거야 썸브라? 모르겠어 나도 잘 도전을 주고 났는데 바티가 이상하게 했는데 상대 바티가 이상하게 했는데 자궁 쏘자마자 죽었어 자궁 쏘자마자 죽었어 잠시만 이거 라인 망치 있는데? 아 나 안봐줄까? 아 소리 왜 이상해졌어 모르겠어 망치있다 주시네 점프 아껴놔야 돼 점프가 없습니다 자아 말아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아 왜 던지시지 근데 와서 그냥 딱 이 깔고 궁 깔고 아 왜 던지시지 근데 와서 그냥 딱 이 깔고 궁 깔고 엉덩이 엉덩이 쉐킥 쉐킷 했으면 된건데 하나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잭키. 네? 잭키요? 나만사람 많이 봐야하는데? 너너너너너넣 라는 Gun During Our Paul 연습 개많였거든 쯧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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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나 맨날 던진다고 저거 말하니까 저가 진짜인줄 알잖아 팩트잖아요 저 사람들이 당신도 그럼 던지고 있는 거잖아 왜 나랑 똑같은데 제가 니미라 킬제는 똑같지만 제가 1000딜이나 더 넣었다고요 1600딜 당신 딜러잖아요 왓 더 푸 아니요 그게 무슨 논리죠? 응이 애기 탱커예요 응이 애기 탱커 아니요 얘 모순.. 화야. 파이팅 좀 하자 메타 잡고. 파티다 파티. 하나 둘 셋. 파이팅. 메이저. 어 라인하르트. 엘시의 엘콘데? 저게? 뒤로 오면 어떡해? 모르지. 테나타 왼쪽. 왼쪽 그 250 아래 있어. 버블래? 파이팅. 파는 중. 찍기만 하면 킬. 찍었다. 나 정면 밀고. 나 정면에 엘시 이거 3차 뒤에 돼. 반송 당했는데 이거 킬 안되나? 오 이거. 나 어떻게 돼버렸어. 잡았어 잡았어. 정면에 엘다. 다리 엘다. 다리 엘다 할래? 어 가능. 나도 죽었어. 또 죽으시네. 트롤이시네. 저도 저 때문에 밀었죠. 저 저 저 때문에 밀었죠. 저 저 저 때문에 밀었죠. 이거 이긴거죠. 이건 말죠. 눌리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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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데. 아유 저 지껍게. 잘 쏜다. 이 사람이 참 잘 쐈어. 상대 트레이서? 나 왔어. 가자. 볼 좀 빼지 이젠. 자 그럼 뭐해? 게임 나가. 무슨 이렇게 됐어. 야 이 사람님. 차람님 저렇게 됐다. 불사 뺐다. 불사 뺐다. 나 트레이서님한테 죽었어. 가이오 밀어도 있네. 불사 없는거. 죽여버렸다. 살려줄게 얘기들아. 유후. 에나하. 아 나 죽었다. 뭐 다해줘 보다. 에쿠웨이체 있다고 말을 해주지. 또 던지네. 얘들아 일어나도 힐 줘. 에쿠웨이체이 있다고. 야 뒤에 여기 바티에스 뒤에 왜 이래? 여기 아래 바티에스 뒤에 왜 이래. 여기 아래 바티에스 뒤에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태연아 이거 봐봐 게임 중인데 아감이 안될거 가요? 트랩 보자 트랩 보자 에코 보자 보고있어 보고있어 메르시 보자 메르시 메르시 보고있어 보고있어 보고있는데 이제 안보고있어 메르시 에코 에코 야 메르시 메르시 볼래? 메르시 같다 메르시 안보게 나 무작정한다 니 때문에 안받아 잘 있어라 우리 톨벨 왜 낙삼 낙사 애차? 잘했다 귀여워 C9이긴 해 지리고 오지고 레리꼬 헤헤 레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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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백미TA Esom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버렸는데 라인하르트님 라인하르트님 إigne 잭 람하를 왜에에엥 Gus you 다이브 쳐야지 에코님 안나라져 에코님 안나라지는데 이것 에코 Can't-Fly In The Sky 아니 왜? 일부러 던지는 게 레전드다 일부러 트롤 하는 게 에바긴 하다 니가 오는 거리에 혼자 남겨진 채로 뭐 안돼? 토로비원이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끼리 해야돼 오 나한테 쓴다고 이걸? 라인 안돼? 부착을 해도 잡을 수가 없네 1차 공격 나 한 거 봐가지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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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초 볼래? 라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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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시요 더 베이시요 펀치펀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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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펀치맨 펀치맨이야 근데 이 모타 진짜 용감로에 그냥 이거 깔면 이기는 거 아냐? 왼쪽으로 이거 캐서에 나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우리 화이트, 너무 멀어. 고마워. 밀어줄 때까지 밀어줄게. 잘 봐, 5초. 오른쪽에 해, 에쉬. 오른쪽에, 나 오른쪽에 E 깔아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형이 해야 돼, 이거. 나랑 맞추지 마. 캐리해. 내가 오른쪽 밀어줄게. 잘 봐. 와, 존나 아픈데? 에쉬 시프트까지 빼놨어, 형 캐리야. 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나 아픈데? 형 캐리야, 라인힐야. 다 잡은 척 레전드, 내가 둘 잘랐는데. 그럼 내가 셋 잘랐는데. 난 여섯 명. 그럼 방대 아홉 명, 예. 이건 아니지. 우리, 우리 재석이. 저 사람 왜 심지어 패신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형. 귀여워. 아홉 명이 왜 나왔어? 3 더하기 6은 9인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먼.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상한 소리라 하니깐. 아닙니다. 아가미야세윤. 아싸 이기겠다. 나 승리에 걸었네. 아가미야세윤. 아 진짜 뭐하지? 3대 라인하르텐데? 던져 그냥. 명령이다. 메레다. 메레다. 오늘 기칼 봤어? 아니다. 껴놓고 싶어. 자기 전에 해보려고. 아 그래? 오늘 개냐 이야기 나오고 끝나. 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오늘 20분 동안 개냐 이야기의 말함. 20분 동안 개냐 그냥 옛날 해상함. 개노잼임, 오늘. 오늘 개노잼 아 어차피 봐도 재미없어 스킵해 그냥 아 멘탈 터져 나 근데 나 그것도 다 봤어 그니까 개노잼이라고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것도 다 봤어 나 훈련용 봇 패는 것도 그냥 다 봤어 억지로 그니까 뭐 외부냐 그거를 나 오늘 스킵했어 그냥 나도 오늘 스킵해 오늘 재밌다고 했는데 개노잼이어가지고 부셨어 핸드폰 뭐야 쟤 왜 죽어 오리산 뭔데 에이 아 그래? 와 이걸? 가 아닌데? 신을 최공 낙사 안될만해서 개공 이렇게 하는 건 나 불리는 거 이게 뭐하냐? 못 지나갔다 야 라인하르트 저거 아니 라인하르트가 아니라 쟤 이름 못돼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하지 말고 깨서디? 어 가만히 있어 깨서디 원 깨서디 원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나이 P1이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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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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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P1인데 얘 뭐하냐 아까부터 앞에서 더 물어 앞에서 여기 5초 5초 이게 이상해졌다 귀여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니 잡아 이 사람은 그래 하이씨 이지현 아 왜 이렇게 배 아프지 아 짜증나 똥마려워서 아 그 배가 아니야 밥 먹고 밥 먹고 움직이면 뛰는 아픈 배 알지 그게 아니라 기운 너 기운 걸리고 기분이 어땠어? 제 루트 쳤어 걸리지마자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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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링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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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bil JIT가 뭐지? JIT? 나 낙사 시키려고 한다 라인가라 라인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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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혀 내 아래 갇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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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뽕 가라 가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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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지이 나가 게임 그만하고 방금 끝났어 재현아 너 오늘 처음 이겼어 기분 짱 좋다 그냥 버스 내가 태워준거지 버스 태워준거야 잘 말아줘 그게 왜 그렇게 됐어 그래도 역배는 아니네 샤샷 아니 형 말고 그 그 저거 아 좀 아가미 힘들까? 미안 머리 안 넘길래요 님들 불편하게 거슬리게 해버리게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프냐 짜증나네 진짜 똥이랑 아니야 똥이랑 다른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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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티그로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거 오목해봐 너 또 질걸? 오목해봐 빨리 너 또 질걸? 오목해봐 빨리 오목해봐 빨리 오목해봐 오목해봐 빨리 오목해봐 빨리 그러니까 도박 오목해봐 이거 도박하라고 그래 막판의 함 무조건 승리일까 이건 대박 어 뭐야 아 하하하하 도박은 막판의 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게 막판이긴 해 나 배아파서 가야겠어 에반데? 짜증나서 게임 못하겠어 왜? 왜? 배 아프며 거슬려서 귀여워 도박 때문에 회사를 안 가는 뭐가지? 도박 때문에 회사를 안 가는 너무 중독이다 바보야 되겠니? 하하하하 왜 나한테 바보라고 해 그렇게 바보 아니야 아 바보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바보야 아 여기다 기용은 아닙니다 하하 거기다 왜 뒀어? 다음 다음 다다음수까지 생각하고 있었네 거기 왜 뒀어? 해피님이다 상대방의 저거 해피님이야? 어 헐 귀여워 맛 없던데 오늘 랍스터라 랍스터라 어? 뭐 먹었어? 오늘 그 철판 요리 뭐 철판 요리 헐 맛있겠다 맛 없었어 나도 하와이에 가고 싶은데 아 뭔 하와이야 재미도 없는데 하와이에 가고 싶은데 랍스터는 맛 없던데? 맛 없는 랍스터 안 먹어서 그런가? 맛있는 랍스터도 안 먹어보고 싶은데? 맛있는 랍스터 다 맛있지 않아? 맛 없던데? 어 우리 또 루시오 없다 속상하네 또 찡찡대네 있다 생겼어 아래중이 찡찡대기 이따 없어졌다 이따 없으니깐 숨을 쉴 수 없어 이따 없으니깐 숨을 쉴 수 없어 이 사람 너 겐지 마음에 안 들었나봐 겐지였나 설정리 설정리 아 아 이게 평타 맞네 나 꽂혔다 에드아 나 메차쿠차 당해버려 메차쿠차가 뭔데 이 십덕아 엉망진창이라는데 아 진짜 십덕이다 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아 아 아 겐지 컷 어 겐지 쌓필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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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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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그래야 깨워 뭐야 후 uma 갑자기 Bora 두명한테 암살이 다 틀어볼래? 필이야 한대 아니게 되와 버렸어 불쌍 우알 비루차고 fi 에임이 조금만 좋았다면 겐지찍아 맞을텐데 갔을appelle 그래서 아 씨 아 진짜 정커키 개사기 또 이 시키는 해라 그니까 개사기야 정커키 아니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어 말 좀 시키지 마 게임 중이야 야 어 힐 두 방 못 맞췄어 속상하겠다 힐 두 방 못 맞춘 거 진짜 안 해 트레이서 안 줘야 징 나 죽었어 에피님한테 왜 이렇게 잘하냐 아프게 셀이네 억파하지 마세요 아프게 만들었어 너 알 수 와 애상에 개 있어 그거 킹궁 있어 어쩔 막아줄게 벽으로 좋은데? 빼서 하나 내네 나 막으면 안 돼 나 갈까 알았지 거 좀 밟아줄게 아 쟤 밥 저렇게 돼버렸다 잘 먹었다 헤헤 나가준다 했잖아 멋있어 뭐이야 얘는 저 사람 낙사했다 귀여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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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 어우이씨 거점 해볼게 난죽 택 난죽 택이요 아 시끄러워 시누열 미안해 아 졸래 시끄럽네 이 사람 잘한다 뭐하는 짓이 시장해 아우 재밌게 낙수 익혀 아 나 진짜 잘했는데 야 왜 저래? 겐지 볼래 겐지? 저 3점 뭐 얼었어? 스킨 얼었는데 다시 깨어놨어 스킨 봐봐 킨 뭐야 루시 이거 내 뒤에 자 우리 스킨 잘랐다 할만해 할만해 천천히 천천히 킬 좀 해줘 우리 겉 좀 밟고 있어 천천히 우리가 더 유리해 히트 스킨 있어 잡았어 퀸 잡았어 캐서디한테만 안죽으면 돼 나이스 그랬더니 키리코한테 죽었어 저 사람 나이스 굿잡 굿잡 베이비 굿잡 베이비 왜 팀 쿨타임 너무 짧다고요? 굿 짜자자자 굿 짜자자자자자자자자 굿 짜자라라라라라라 어떻게 내가 한번 요런걸 해봐도 될까 여기는? 떡떡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굿 짜라라라라라라라 에시님 TP 캔유 TP 에시 땡큐 아 슈발 좋됐다 아 아 나이스 그냥 이렇게 댕기면 그냥 나가지 말래? 벽으로 막게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 못나가 못나가 캔 뜨고 캔 뜨고 캔 뜨고 캔 뜨고 톱패킹 톱패킹 레디? 쓰리 투 원 고 캔서이 캔서이 캔 broaden 캔지 집어넣었어 캔지 맞은 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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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앰앰앰앰앰 아 뭐이래 형 포시해줘야지 나 대신 또 나야? 나 스킬 없었는데? 형이 저 앞까지 먹어뒀어야지 이기지 이거 미안해 나도 저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너무 느려 이제 센스가 좀 없다 아니 또? 센스가 좀 없다 2층 가자 가자 기다리다 기다리 아 계속 땡긴 걸 가자 둘 둘 둘 내가 부쩍 빠졌어 가자 풀게요 쾌사디 원이야 쾌사디 원이야 쾌사디 원이야 쾌사디 원이야 다겟비야 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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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힐이 안되네 우리 아나 죽었다 언제 죽었냐 어떻게 아나가 죽어 아이고 루시우 들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루시우 하지 와 그건 너무 남 탓이다 쓰레기이신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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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자 홈선 가자 이럴거면 그냥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에는 자 Το키 지킬KK 승애대minist 한번 해보인다, 확실히. 뭐vag지? 하라업! 얘네 그거 없어, 그거. 견진 잡았다. 와 저 사람 나한테 페이크 친 거야? 이겼다 휴 휴 근데 5킬 9대 타는 딜러 있는데 치면 되는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안 돼 어 용 잘 들어갔다 캐서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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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나 한조야 한조 딱 한조였어 한조 헤드샷이 맞았어 아 이 나쁜 놈 오해했으면 속상할 뻔 했어 오해를 할걸 왜? 나 바로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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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남았다 아니 뭐야? 어 나 피했는데 오 너무 업한데 오케이 쏴야 된다고 이거? 질 거 같은데 써도 나오긴 했거든 한조 피피타게 키는 짤이야 와 정화 받았다 나 할만한데 아 할만해 할만해 어 긴이 던졌다 어 내가 밟았어 안 밟아도 돼 어 거짓 파줘야 돼 이 거 퀸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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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왜 퀸 때려 아 까봐 버렸다 웨소 대네요 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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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왜 안 죽어? 와 퀸패 안 죽어 퀸패 퀸 에임이 안 맞아 오우 다 잡았다 C바닥이다 얘가 다 잡았는데? 어? 너가 다 잡았다 다행이다 아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일단 080 이번엔 다르게 해볼까? 무조건 장매 무조건 장매 100% 다킬 다킬 와 겁나 예뻐다 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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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퀵콩을 채워야 돼 천천히 좋다 살기만 해 내가 밟을게 아 짜증나 퀵콩을 채워야 돼 퀵콩을 채워야 돼 퀵콩을 채워야 돼 Nana 틀에 온다 데래온다 짜 샤아샤샷 샤아 상기가 이봐. 나가. 나가 이 자식아. 나가 타서 그거. 나가 타서. 아 나가지. 이거 잘했단 말이야. 잘했지? 나가지. 나갔어 나갔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아 자식 나 형. 자식 나 물 가져갈게. 아 이거 형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선혜가 원래 걸어뒀고 그렇진 않아요. 님들아. 사주면 돼. 잠 안잠. 여우네요. 너무 부동. 뭐라 하지 마세요. 화이팅. 갑오자. 아싸. 찬발리. 아싸 산발려.. 어어? 상대 멤버가 왜 잘해? 영웅을 사내갈게요 명안이다! 명안이 또 퀵만 하던데? 상대 멤버 개좋아 또라이 급이야 왜 이렇게 빨리 잡혔어? 모르겠어 너 거의 가자마자 심장이 빠우스 빠우스 이게 이 노래가 나오네 이 노래가 왜 나옴? 우리 팀 헬피 펠리카이다 게임 터진 거지 그냥? 근데 상대 팀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상대 팀 멤버 쩔어 좀 쩐다 쩔어 쩔어 스마프님 요새 퀸 절정인데 망했다 아 정호 형 깜짝이야 정호 형 어 정호 형 안녕 헬로우 하이 왓스업맨 왓스업맨 아 목소리 두 번 들려 이씨 헤헤 헤헤 워이 잭맨 와이 와이 정호 대퍼를 라마 지발라 지우가 필요하다 람마테라 온 미 제발 언제 쓰게, 샤오디? 람마테라, 람마테라, 저의 칼 람마테라 람마테라 플 你고랑 1 x 3 Just go to the top 예, 동호인 사인, 동호인 사인 야, 야, 야 타워치 텐 아이고 탄, 아이고 탄, 아이고 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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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남아, 남아, 남아 프링 남아, 프링 남아 계속 원 와, 이한 죽네, 아, 딱 피일인데 네, 좋게, 아이애브 램페이지 아헤브 펜 아헤브 애플 애플 펜애플 펜애플 펜애플이 아닌데 밀다 밀다, 얘들아 라마가 안 죽긴 한다 아이유주 공급기 레디 레디 어우, 한주 너무 아퍼 진짜로 와 와 쓰레기가 따로 없다 쓰레기가 따로 근데 진짜 잘한다 쓰레기가 따로 없네요 하하하하 너 대사랑 이렇게 잘해 이름만으로 라마트라 세라마트라 궁 있어 근데 형 한 번에 녹긴 했다 헤드 맞았어 어, 한 번에 녹긴 했어 전략을 조정해야겠구나 속상했어 속상한 우열씨의 모습 근데 우리 뭔가 두 개가 바뀌었다 너네가 그치 와, 이걸 남탓한다고 갑자기 자기가 못하고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말하고 모르는 시추에이션이죠, 이건 잘못했다고 하진 않아 그냥 바뀌었다고 감탄한 거야 한적 도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모르겠어 아니네, 앞에 있네 우리 홍수가 지면 그냥 GG야 할 때 우리 홍수가 지면 그냥 GG야 할 때 어, 나 왜 맞아? 아니 펄스가 왜 맞아 이게? 그럼 GG 해야 될 것 같아 웜 엇간데 진짜 님들 엇가져 이거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지바 아빠 살아봐 형 우리 못 살, 살 수 있나?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왜 죽어 당신들 다 죽어서 죽었잖아 엄청 억가당했어 상관은 하 씨, 막아줄 필요 없었는데 아리가 또 내 아리가 또 내 아리가 또 내 하이빗짱 예아 되게 에브리원 에브리원 포거시 포거시 아리캐들 아리캐들 백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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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트릿 홈 미 트릿 홈 미 남아올 남아올 알바덱 아리캐들 유올원 아리캐들 유올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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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릿 홈 홈 트릿 홈 홈인데 어 저거 초롱이원 초롱이원 트레이스 뒤에 있어 대체하면 이긴다 이거 초롱이원 고항 5 마리 있잖아 ちょ bei 절아요 절아 계몰이랑 싸우지마 죽대 저거 빼야 해 계몰이랑 싸우지마 너랑 해야해 우린 궁 없나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아 목숨 뺐어야 되는데 오호라 아 근데 비트 안 써도 되는데 칼루슨이 너무 빨리셔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심? 깨말모심? 이게 제 탓인가봐요 제 공식가 제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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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죽으시려고 하는데 응 필인데 어 뭐하시는거죠? 아 이거 쭉 못 들어가봐 으아아아앙 으흠 으흠 나 저리까지 쭉 가고싶은데 징징대시는건가요 지금 저 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트랭원인데? 트랭에서 원이야 거점 좀요? 저 꿈이 있어요 저 꿈이 있어요 라마 블라마 라마 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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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침 칠자 두 명 없어 포인트 해 저거 포인트 했지 살린다 쟤 힐 힐 살렸다 이상하네 데이블 라마 올테 라마고 있어 이상한 사람이 죽었어 저 이상한거 막 치는데 해킹당하셨다 아 한조 이거 한조 다리 부러졌는데 얘? 고쳐놔 다리 다리 멀쩡같아 야 상대는 메르신인데 잘 걸어다니 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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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깡패한테 개 두드러 맞았음 진짜로 개 두드러 맞았지 개 두드러 맞았음 맞고 세 대 맞고 다섯 대 맞았어 방금 아니 궁키고 와 비트를 받았는데 겐지가 어비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 거기까지 난 왜 이렇게 못 뽑겠지? 상대 메르신이라서 아플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진짜 속상해서 그래 나 저기까지 가면 피가 두 칸 남아 근데 안 가면 너무 아파 아니 왜 뺐어 겐지 끝까지 해야지 저말에 인정을 하는 거잖아 이거 해야겠다 우리도 그냥 메르신 시키자 그건 싫어 메르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메르신이면 소전이 캐리 할 수 있지 않아? 소전이 캐리 할 수 있지 않아? 소전이 캐리 할 수 있지 않아? 메르신이야? 그냥 겐지 뺄 거야? 어 어 뭐 민기 형 말해 뭐 휘둘리는 거 아니지? 찐따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자고 야야야 잘하던데 애쉬 이게 맞아 이게 이거야 정우 애쉬 잘하던데? 이거야 기릿!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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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이팅! 얘 이거 왜 이렇게 돼있다? 막 쿠리핑이 아니라... 트레이서 롤콜? 아니 우리 키리코 어떻게 죽음? 우리 상대 트레이서한테 메차쿠차 당하고 있는데 트레이서 한 명한테 죽은 거야? 키리코가? 조금 심하긴 한데... 이즈오케이 베이비 크랩할 것 같아 여기 레프트 비밀 여기 트레이서 8세 있다 이럴엘 그분은 트레이서 8세 buff 하늘 에이 레프트 비밀 롱 잡았어 잡았어 우리 메리시는 누구한테 죽은거야? 히타야 이런다 히타야 집에까지 와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너무 잘해 이 앞에 킬 큰 이 사람 왜이래? 일이 끝나면 토색을 새로 해야겠어 마구마구 상해버리잖아 나 화장길 기태스야 아아 나 점프가 안돼 또 죽었어 파움을 밀어야 되는데 우리 나 죽어 나 이거 안해줘 애가 GG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응 못 이겨 못 이겨 이번 파 포켓을 안아줬어 이 사람은 너한테 못 강해 줄게 괴물 왔는데 괴물 여깄어 괴물 내가 죽였어 웅컴 못내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얘 요즘 웅컴 안 나요 하지마 왜? 있으니까 푸먹어서 웅컴이 안 나요 바꼈어? 네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안 나요 로드호그 하니까 게임이 굴러가 내 문제였나 봐 형이 2층을 가서 망했어 사실 근데 나 2층 안가면 나도 이 사람 맨착 부착 올 거 같았어 나 너무 세게 맞았네 어떡해 저 사람 와 저게 안 죽어? 와 저기 안 죽어? 아 메리시 거점이구나 다 안와 해피님이 이거 안 쏴 줬어 빼와 빼와 이거 왕컴 왔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래 너가 싸줘야 돼 저런 거 너가 싸줘야 돼 저런 거 너가 싸줘야 돼 저런 거 코오프님 내려보냈어 이거 여기 잡자 야 탱커 뒤에 쟤네 혼자 있어 가자 가자 우현이 형 야 저기 뒤에 얘 이상하네 괴물 아 괴머노 괴물 아 싫어 괴물 이게 애리가 맞는다고? 어? 아 다 잡는 건데 야 괴물 왔다 똥 빼지 야 똥으로 지금 언제까지 하시지 똥을? 똥 때문에 상대 소중히 캐리하잖아 미안해 당신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였어 결국 오긴 했는데 이렇게 한조 피 딱이네 아니 저거 한조 다리 고장나게 만들었어 내가 나도 넌 누가 그러겠어 나 돌았어 또 전 다리 고장낸다 에이스키 해야 돼 이거 나야 캐리할게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내 캐리 가 내가 캐리 갈게 루슈 나왔어 이거 앞에서 근데 이거 치워줘도 돼? 아니 때릴 거야 그럼 쟤 다리 고장났어 쟤 너 왜 그래? 여기가 안 죽어? 여기가 안 죽을 거야 이럴게 두개는 뒷슬라이드 저게 왜 안 죽어 죽어라 닝겐 쟤 괴물이야 닝겐 아닌 것 같아 하울 누가 밀어라 에이스는 캐리하러 가 에이스 죽었다 저 사람 안 에이스는 가져가 에이스는 나니까 발주 빼야돼 여기서 끊기면 망해 상대 그거 있어 그 라마공 스윙터 오버클럽 이거 용이랑 E 연결할래 정면? 그런거 맞추지마 경쟁했어 그런거 맞추지마 경쟁했어 라마 9필 난다 라마 아 죽겠다 라마 합쳐 뭐야 아 이 사람 괴물이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 죽었구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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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으아 이게 안돼 아 뭐 라마한테 누가 죽은거냐 거점에서 으흫 좋아 비비안 정신차리자고 아 아 이걸 줘? 아 이거 캐리하는 각이었는데 아 근데 한조 너무 아프다 저거 좀 아쉽다 무혜리형 막판하자 잘래 게임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형 잘했어 우리도 처음에 잘했으면 이겼을거야 까비 또 멘탈 터졌네 신우야 쟤 왜 이러냐 요즘 멘탈 졸라 약해 이 사람 세상에서 원래 멘탈 터진게 아니라 나 와구와구 때리고 싶어 얼굴을 그냥 와구와구 어어 와구와구 양쪽 펀치로 그냥 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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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해지는게 있어 헐 놀아 드립이야 헐 놀아 드립이야 준다 와구와구 때려볼라 우리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맨날 혼자 놀으면 안되죠 같이 놀아야지 난 여러분이랑 놀고있어 오우 여러분들이랑 어 귀여워 우리 투수님들이랑 오우 오우 아 승률 좋았는데 네 투수님들 헤헤헤 화면 가림 하세요 고르세요 다들 자기 포지션 안하나보네 그니까 쟤네 다 이상해 재고니 빼고 다 이상한 포지션이다 리스터나 할까 정커킹이나 할까 여기 자 예측 끝 나 안했는데 어쩌라고 이씨 어쩌라고 이 못나라 야 이 못나라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야 이 못나라 다시 해주면 안돼 나 아직 못했는데 저는 아니 여러분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제가 바로바로 시작하면 바로바로 걸어놨어야지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게임 잡히고 가 거실려고 그러시면 안돼요 라마트라네? 처음에 큰일이었던 것 같았네 어 키리코랑 여기 뚫는다 어 나는 사이드 싸움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현명 밀자 가자 내가 파티 보는 중이야 주빈은 올 생각이 없는데 또 나만 보냈어야지 자 짜증나 나 샤워팅 못받았어 나 샤워팅 못받았어 받았으면은 파티 빨리 잡았을 수도 어 샤워팅 안돼 받았어? 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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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나? 나이스 도전 아 내가 왜 죽어 이거 아 이긴 건데 루시오가 밟고 있어 형만 살면 돼 아니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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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우리 하나님 그냥 두들겨 맞고 계신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려 이 사람 죽는다 에이 어이 아 아까운데? 아 짜증나 아 나 너 이상하게 죽었어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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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빡치네 진짜로 왜 지냐 나도 모르겠어 난 지는거야 이거면 게임이 졸라 이상해 베리쉬에 나왔네 이거면 난 못 가지 아무것도 할게 거점 가야지 베리쉬에 나왔네 펀치 너무 아파 진짜 놀라 아프네 아 나 말린다 말려서 게임 못 이기겠어 이번판 나도 못 이기겠어 나 짐지 왜일까 그냥 또 나노 받아 나 가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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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왠 아래인데 가위바 잡았어 펜트 그거라서 못 나가 어 잠깐만 어 잡았다 아 실수했다 아니면 손보라 잡았다 이긴 건데 어 야 이거 그래도 그래도 잡아놨는데 지냐 이거 어 이게 지네 이게 뭐 해야 되지 뭐 게임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가뿐 버터 아 고만지러 힐 힐 힐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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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또 차? 몇 초? 8초 8초 개 빨랐어 개 사이키잖아 2초로 대다 오른 아래 저거 NP도 올 것 같아 무라 왼쪽 밑에 찾았다 왼쪽 바티 좋아 저게 뭐 대답하니 어? 이 기함부터? 한 번 바꿔야죠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거지? 아.. 해킹 당했어 살았어 남아 잡을만한데? 남아 원이긴 한데 못 잡을거 같은데? 나를 서른만 다섯 명이 데리고 있어 나를 서른만 다섯 명이 데리고 있어 신하인 조심 이 사람 존나 아파 우리 팀 안 나왔네? 우리 팀 안 나왔네? 하아 괜찮아 파티 잡아놨어 야 얘들 뭐하자? 어? 허니 뭐해? 허니 씨 허니 왜 아무도 안 밟아? 야 개소끼들 야 이건 밟았어야지 솔직히 말아서 나 그럴 수 없는데 이거는 왜 한 밟았지 아무도? 왜 한 밟았지 아무도? 진짜 아무도 안 밟네 왜 이래 멘탈이 좀 안 좋네 너무 힘들어 게임이 멘탈 좀 잡아 게임일 뿐인데 우리 게임이 직업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멘탈로는 게임 프로게임 할 수 없어 이 쓰레기야 나 요새 멘탈 진짜 세는데 약했는데? 어떻게 얘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형 약해 지금 나? 나 지금은 약해 지금 이미 깨졌어 잘 받았어 이걸 깨지네 힘들었어 나 누군 안 힘드냐? 나도 졸라 힘들어 지금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살자 졸라 힘들어 귀여워 해피님이 캐리 해주겠지? 에이 씨 버티네 히트코 뒤에 키리코 뒤에 키리코 뒤에 덧불라 정면에 있어 덧불라 여기 어? 나한테 다 어그로였는데? 라마 던졌잖아 던진 게 아니었어 어? 암살 당했어 하아 암살 당하기 어 이거 트레로 이길 수 있나?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이길만에 우리 밥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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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에 캐릭터 얘들아 힐 좀 줄래? 오른쪽에 캐릭터랑 다 있어 야 다이너마이트 그만 좀 던지지 왼쪽에 ㅋㅋㅋㅋ ㅋㅋㅋㅋ 나 맞춰봐 왜? 내가 죽지 진짜? 아... 모르겠스. 안녕하세요. 캐릭커에요. 이거 혼자서 뭐 할 게 없다. 저 캐릭커 나왔어. 왼방에 캐릭커 저러고 있어가지고.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난 이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쟤네는 안 죽었는데. 좀 비슷해야 되나? 어 좀 비슷해. 손발 없어서 지금 죽었어. 위도우까지 나왔다. 우리 엘씨 죽었다. 피인데 딱. 어? 바디도 앞인데? 위도우 왼쪽. 나 엘씨. 여긴. 그렇게 됐어. 엘피 썼나? 라마공은 봤는데. 어떻게 디네 다 사라졌냐 이거. 어떻게 디네 다 사라졌냐 이거. 사모공 정도만 봤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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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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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지? 나 진짜 우버시 죽었다 그냥. 힐 데 깔리 해야 돼. 못 이겼어. 아 못 했다 힐 데 깔리. 원래 왁판 지는 거긴 해. 전판도 지긴 했어. 멘트 좀 작고 웰 씨. 게임 가지고. 두께로 던져야지. 두께로 던지자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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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